냉장고 냄새, 화장실 냄새, 신발장 냄새, 매트리스 냄새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은 물론 곰팡이와 다양한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입니다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된 미생물성 오염물질은 실내 공기를 타고 구석구석 퍼져 집안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미생물성 오염물질이 우리의 호흡기로 흡입되면서 악취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런 미생물성 실내 오염물질은 알레르기 질환,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특정 곰팡이는 가려움증, 습진, 피부 반점, 무좀 등의 증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균을 통한 탈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하고 강한 살균력을 갖춘 성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염소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속의 살균제 성분 이산화염소는 락스와 같은 염속의 살균제와 달리 높은 안전성과 살균력이 입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산화염소를 안전성 최고 등급인 A1으로 평가했으며 FDA와 KFDA 등에서도 높은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산화염소는 오존 다음으로 강력한 살균력으로 염속의 살균제에 비해 2.5배의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을 자랑하는데요 인체에 반응하지 않고 미생물성 오염물질만 골라 그 세포벽을 파괴하고 내부 구조에 침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산화염소는 기체 상태로 보관하거나 방출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친환경 살균탈취제 트리니티존은 이산화염소를 고체 상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반응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트리니티존은 아염소산 나트륨젤과 구연산젤 형태의 고체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분리된 조성물을 접촉시키면 화학적 반응을 통해 이산화염소가 생성됩니다 트리니티존에는 이러한 화학반응 속도를 지연시키는 3롱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제주 우묵가사리를 주원료로 하고 특허기술을 접목해 화학적으로 반응시간을 지연시키는 기술 구연산젤을 구술 모양으로 제작하여 접촉면을 최소화시켜 물리적으로 지연시키는 기술 구연산젤의 수량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선택해 기체 방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트리니티존은 이러한 3롱텀 기술로 높은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는 물론 살균성능 시험성적서, 탈취성능 시험성적서, 위해성평가 시험성적서 등을 발급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트리니티존으로 세기로운 살균탈취생활을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